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생산 현장 그리고 수출 경쟁력 그리고 사회 전체에 두고두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큼직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예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세계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노동부 장관은 미 비준 협약 4개 핵심 협약 가운데서 세계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영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에 중장기적으로 아주 신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최저임금 급등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에 필적할 정도로 어쩌면 그보다도 장기적인 효과는 더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비준 작업을 이번에 정부가 정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산업계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핵심 협약 추진 전후 상황은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8개 가운데서 4개를 이미 비준해서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개 미 비준 가운데서 3개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한국처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이 포함됩니다 한 32개국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지난 7개월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위라고 하죠 노사 합의를 7개월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7개월 동안에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합의 작업들이 깨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이 작업을 정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게 선입법 후 비준의 그런 정책기조를 대내외 천명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비준을 먼저 하겠다는 그런 입장선회에 대한 것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도 경영계가 그토록 요구했던 탄력근로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제도의 부작용을 그나마 낮출 수 있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사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측의 협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는 침묵했지만 노동계가 치료하게 요구하는 핵심 핵약 3개에 대한 개정작업은 아주 서둘러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핵심 핵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두 개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영향이 큰 것은 2개이기 때문에 2개의 내용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제 87조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입니다 이름이 근사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왜 그걸 경영계가 반대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단체를 설립하여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특정기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98호입니다 단결권 및 단체 교섭 협약입니다 이것은 노조원이란 이유로 어떤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들도 근사하게 보이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상당히 독소조항이 많고 우리 사회에서는 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세 번째입니다 정책이 가져올 미래가 무엇일까 왜 경영계 사람들은 그렇게 반대할까 또 왜 내가 이런 개정작업이 산업계 뿐만 아니고 한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특히 관심을 좀 가지고 들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87조는 비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당하게 해고된 사람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면 권유에 의해 가지고 특정기업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은 기업과 전혀 인연이 없는 관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마구잡이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전업형 노동가들이죠 실업상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의 노조로 가입했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은 남겠다 뭘 하겠습니까 대단히 투쟁적으로 활동을 하겠죠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분규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천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입법조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노조는 근로자의 근육황상과 그 다음에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사측하고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의 근육황상과 그 다음에 노동환경의 개선 만일에 87조가 만일에 통과돼서 우리 사회에서 실행이 되게 되면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대북관계 모든 종류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관련 사안들이 단체협약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단체협약을 관련되고 협상에 들어갈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가 또 많은 비용을 치르는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회적 이슈라는 것은 사실 경영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또 어떻게 경영자가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조의 요구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겠느냐 때를 막 쓰는 게 또 우리 노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때를 잘 쓰지 않습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산업현장이 엄청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조치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비근로자의 노조 가입은 노조 설립의 취지와 목적과 존재의 이유와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부당한 것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통용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제98조는 이미 우리나라의 노동단체들은 강력한 단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단결권에 더 큰 힘을 부여하는 것이죠 지금도 상당히 만성적인 그런 노동분규 노조의 교습권과 쟁의권 남령으로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노조원의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하청업체들의 노조원들이 원청업체의 노조원 사측을 상대로 해서 무슨 소송을 걸거나 또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 노조에 직접 교습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 차별을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경영자들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죠 지금도 이제 부당노동행위고발로 민형사처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매년 막강한 노조의 교습권과 쟁의권 남령으로 관행적 파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경영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에 대체 대비해서 최소한의 방어조치가 없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체인력 투입과 같은 부분들은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노측의 입장을 들어주니까 사측 사람들은 우리가 고아가 된 기분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집권 세력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들만 국민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질문 네 번째는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대부분 사슬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면에 실린 뜻이 있다는 점을 한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는 정부의 비준 추진을 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딱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분들이 나라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라를 아예 그냥 망칠 생각하는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생산 현장을 안정화시켜서 수출을 촉진해서 나라에를 그냥 잘 살게 만들 건지 아니면은 그냥 생산 현장을 분탕질 치가지고 늘 소요와 분규가 일어나서 완전히 산업기반을 붕괴시켜가지고 진짜로 가난하게 만들 생각이 있는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 생각이 덜 정도인 겁니다 솥은 깨지 않아야 되죠 솥은 아무리 선거에서 표가 중요하고 또 자신들의 지지층의 결집이 필요하지만 먹고 사는 생산 현장 솥은 깨지 않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그런 넘지 않아야 될 선에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그런 게 완전히 깨지는 것 같습니다 소시고 뭐고 다 깨부수겠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표를 사는 일이고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 정책 고유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매표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를 사는 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지지층의 환심을 사거나 지지층의 결집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정책을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 조치도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복선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번 정부가 집권하는데 노동단체의 빚을 진 것은 이 정도면 그동안 해준 것만 하더라도 다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에서 또 노동단체의 협조를 구해야 되고 특히 이번 정책 이번에 핵심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은 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전교조의 합법화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정부의 협조라고 봅니다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노동단체에게 환심을 사고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활동이다 뭐 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파장이 크고 부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완전히 산업현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것 정도보다 훨씬 더 산업현장은 망가질 겁니다 지금은 서민들이 당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왕왕왕 하지만 산업현장이 망가지는 것은 경영주는 소수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산업현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출을 하겠냐 어떻게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겠냐 밥벌이를 할 수 있겠냐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영원하고 국민도 영원하고 우리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도 살아야 되고 생각을 내 이익만 볼 게 아니라 지금도 보고 애 세대들도 보고 두루두루 봐야 되죠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참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자꾸 밀어붙이기 많은가 이야기죠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번에 정부가 추진을 비준을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잘못된 그런 활동입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입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가 비준화한 것이 원래 정부회가 추진했던 그 입장에 올바르다 이야기 왜 그 입장을 그렇게 빨리 바꿨냐 이야기 무엇 때문에 바꿨냐 이야기죠 총선을 위한 준비작업이냐 이야기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